안녕하세요 청아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타난 이유 눈치 채셨나요? 바로 2월 18일 목요일 바이시크 무대가 엠카운트다운에서 최초 공개된다고 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저의 첫 정규앨범 우리 별아랑을 위해 아주 살짝만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와 함께 컴백하실 킹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컴백 주인공 나와주세요 짜잔 내가 돌아왔다 6월 18일 두 번째 컴백 주인공 킹 다니엘입니다 우리 다니티를 심쿵하게 할 강다니엘의 신곡은 바로 바로 14일 뒤 엠카운트다운에서 최초 공개됩니다 2주나 기다려줘서 아쉽다고요? 그럼 지금부터 딱 3초만 눈 크게 뜨고 집중하세요 눈, 출누빛 아 3초 끝! 더 보고 싶다고요? 그럼 2월 18일 목요일 본방사수 잊지 마세요